이번에는 자기는 진짜 수박을 내겠다는 거예요. 걔 수박 내놨어. 저쪽에서 수박을 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박을 내면 플러스 2, 플러스 2에서 그냥 안전방으로 두 명은 갈 수가 있어. 근데 우리가 수박 내고 걔네들은 맹고 낸 거야. 쟤네네 이기로 다 한다고. 쟤네네 다 하고 우린 못 가는 거잖아. 수박을 낸다고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려고 맹고를 낼 거야. 망고 낼 거예요. 쥬니 형이 나온 거야. 나 이번에 나올 때 너희 형은 수박 안 내면 나도 포경 수술을 한 번 더 시킬 거야. 나한테. 무조건 수박 내놔. 우리가 여기서 망고 내려면 플러스 가는 거야. 근데 우리가 그쪽도 플러스고 우리도 플러스는. 그러면 우리 넷 쪽에 둘만 가는 거야. 두 명 뜨면 저쪽도 두 명하고 일단 우리도 두 명 가는 거야. 망고. 망고를 내야 돼. 쟤네가 망고 내지. 쟤네는 다 가고 망고를 가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. 둘. 둘. 여자. 아니 형. 형이 진짜 원하면 수박 수박 내줄게. 대신 형은 무조건 남을 거야. 그럼 형 할 거야? 생각이 많아졌어. 나는. 남을게. 나 믿고 수박 가자. 아 이 형 비행기 출국 날짜 어차피 나와있으니까 이 형 맨날 멋있는 척 하는 거야. 아니야. 형 그래놓고 대답할 때 이래놓고 망고 돼가지고 우리 네명 워프대만 제일 좋아할 사람이야. 그렇지. 아니요. 아니요. 근데 오빠 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빠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팀한테 배신이 될 수 있어. 그렇죠. 다 같이 있는 팀을 봤을 때는 화합이 될 수도 있는데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 팀으로 보면. 형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지금 우리 넷이 팀이에요 오빠. 형이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한 명이 남아야 돼. 우리 셋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? 다행히 소중하게 생각하니까. 그래도 가는 게 가는 게 나아. 그렇기 때문에. 목을 났어? 뭐가 목을 났는데요? 진짜 우리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. 하나 둘 셋 셋 넷 아 진짜! 아 진짜! 아 진짜! 야! 잘 봐 어떻게. 아 이거 우리가 놀아 하는 거라니까 망고 망고면 다 못 깔 수도 있어. 궁금하네. 다 못 깔 수도 있어. 궁금하네. 그러니까 오빠 망고를 내면 우리 다 같이 못 가던가 아니면 우리 넷이 다 같이 가던가요? 우리 또 망고지 뭐든지 다 같이 망고 낼 망고 뭐든지 다 같이 망고 낼 망고 그래 망고 망고밖에 다 같이 못 가는 거잖아 그렇죠 다 같이 납던 거 같아 야야 망고 망고 야 수박 수박이 써도 둘둘밖에 못 간다고 야! 수박이 써도 둘둘밖에 못 간다고 분명히 내가 수박 깎으면 야! 야! 라고 그런다고 했지 야! 수박이 낼 년까지 호미 없이 탈!